저는 디오텔의 국내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임종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1999년 설립 이래로 인베디드 모드 쪽 개발로 시작을 해서 국내 산업용 PDA 제조사들 쪽에 CPU 모듈과 RFID 모듈, 안테나 등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완제품으로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한 4년 정도 전부터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RFID 쪽으로 주력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 제품은 DOTH-300U라는 모델입니다.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에 적합성 검사에 통과를 한 제품이고요. 지금 아직까지는 아마 국내 쪽에서 유일하게 적합성 검사에 통과를 하고 보시면 되시고요. 우선은 건에 내장된 2600mAh 배터리와 메인 쪽에 4000mAh 해서 총 66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을 보장하고요.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피스톨 그립 쪽을 통해서 장시간 업무에도 편하게 손에 필요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저희는 직접 RFID 모듈과 안테나를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PDA 쪽과 최적화를 시켜서 최고 성능의 인식거리 및 인식 성능을 보장을 하고요. 이러한 성능적인 부분은 각종 올초부터 진행한 BMT들, 수차례 BMT에서 검증이 된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올초 출시되자마자 공공기관이나 의류 쪽, 오른쪽으로 해서 현재 납품이 진행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